우리가 이전 시간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insert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잠깐 살펴봤던 읽기와 관련된 걸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 그리고 수정, 삭제는 명령이 아주 심플해요 읽기는 아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순하니까 살펴보죠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렇게 되면, topic 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을 출력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스프레드시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뭐부터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id title created author만 출력되게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이렇게 선택해서 hide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컬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select 하고서 그 다음에 from topic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앞쪽에 select와 from 사이에는 뭐가 오냐 저기를 projec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표시하고 싶은 컬럼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는 id 그리고 여기에 뭐 있나요? title 그 다음에 created author 이렇게 적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은 숨겨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셀렉트문의 문법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죠? 자, MySQL 검색 엔진에서 MySQL select syntax 라고 하면, syntax는 문법이거든요 검색해보면 MySQL 공식 매뉴얼을 한번 봅시다 select syntax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엄청나게 복잡한 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처음에 selec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ll이나 distinct나 distinct row라고 하는 값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 대괄호로 묶여 있다는 건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이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괄호로 묶여 있지 않은 select underbar expression 아마 expression일 거예요 저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rojection 즉 표현되어야 될 컬럼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select 여기에 select egoing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콤마 1 더하기 1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select 뒤에는 컬럼의 목록이 나온다 매뉴얼 사용으로 해서는 select underbar expression이 그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했었던 여기서 from topic에 해당되는 것이 이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셀렉트를 할 때 from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from이 생략 가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거는 뭐 where, group by, order by, limit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죠 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데이터에서 spreadsheet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also의 값이 egoing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행만 보고 싶다 그러면 spreadsheet에서는 음... 여기에서 이렇게 egoing을 선택하면 egoing에 해당되는 행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SQL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where문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where문의 위치를 보면 from 다음이에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from 앞에다 하시면 문법적인 에러가 날 거예요 자, where where also 는 egoing semicolon 엔터 어때요? 할 만하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SQL에서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여러분 이 정도의 명령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where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프레드 시트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정렬 기능 선택하고 데이터로 가서 sort 그리고 extend selection에서 descending descending은 큰 숫자가 먼저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정렬 순서가 바뀌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쭉 보면 order가 있습니다 where 뒤에 나와요 order by column 이름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이 뒤에다가 좀 너무 기니까 엔터 쳐서 구분해 볼까요? 세미콜론 지우고 아이고, 안 된다 그냥 해야겠다 자, order by 뭐를 기준으로요? id 값을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descending 큰 숫자가 나오게 desc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정렬 순서가 역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의 경우에는 이 스프레드시트는 뭐 65,000개인가? 그 정도만 데이터를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넣어도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의 MySQL은 데이터를 1억 건, 10억 건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10억 건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렉트 별표 from topic 해버리면 큰일 나요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뭐 데이터가 날라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자,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제약을 좀 걸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가 지금 3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2건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끝에다가 limit라고 하고 2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5와 2만 출력되고 1은 출력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가를 셀렉트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셀렉트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잘한다는 것의 핵심은 셀렉트문을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셀렉트는 수련이 좀 많이 필요해요 제가 SQL이 아주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이 쉽고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든지 이 간단한 것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여기에 가장 혁명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id 값을 가져왔는데 이 컬럼의 이름을 id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로 할까요? 한국어 id로 쓴다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1 더하기 1을 하니까 2가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결과죠 거기에 컬럼 이름을 합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검색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where문에서 제가 author는 egoing을 했는데 author가 egoing이거나 또는 do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차차로 궁금해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order by id를 했는데 id로 정렬한 다음에 그 안에서는 title로 정렬하고 그 결과 안에서는 또 created로 정렬하는 것과 같은 좀 더 복잡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나 검색 또는 질문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limit 같은 경우도 여러분은 지금 두 것만 가져왔는데 이걸 이용하면 또 페이징 기능 같은 걸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게시판 같은 데서 페이지 기능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차로 여러분에게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수업에서 다 챙겨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면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 맥락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는 것이 결국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셀렉트문을 통해서 crud의 핵심 중에 하나 read를 살펴봤습니다